내일은 로규 아닙니다. 이 땅이 어떤 지옥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내겠다는 다짐하는 게까지 왔습니다. 지금 난민 심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. 원래는 두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. 그렇게 하면 저 그때까지 옥하고 지내야 된 거. 잘 버티셔야죠. 쥐가 먹혔으면 뭐. 기억 안 나. 니가 도적질한 그 돈 우리 어머니 죽은 몸뚱이 팔아. 팔아서 받은 돈이다 그 말이다. 너도 앞으로 겨울이 더 춥겠다.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가셨는데. 내 딸 위태로운 아이입니다. 단단한 사람이 필요해요. 그쪽처럼 똑같이 위태로운 사람만이고. 원현. 한 번 열어라.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가신다.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가신다. 원현! 근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거가. 누군가가 되era.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갈아입고. 우리 엄마도 경험함으로When